카카오톡 카카오톡 하나 둘 셋 제 채널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정원 게인 채널이다 오늘 BDC 게인? 해석이 안 돼요 한국말로 했어요 영상 봤어요? 재밌죠? 다음 레벨을 준비했어요 개힘들어서 초반 영상에 거의 인터뷰였잖아 아티스트잖아 그래서 그 분 너무 좋았어 뷰티풀 라이크 했을 때 뷰티풀 라이크 안아야 돼시게 아 맞다 BDC에서 메인 보컬? 포지션이 없어요 저희 팀은 연기는? 만약 나중에 드라마 나오면은 어떤 캐릭터 나쁜 남자 나쁜 정치인 드라마가 다 그러니까 아니면 나쁜 상사 약간 이걸로는 이제 착한 역할은 막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영한 연기죠 아 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한 평생에 착하게 살아왔고요 매니저는 어때요? 착해요? 네 아 저기요 선생님 얼마나 같이 일했는데 하하하하 야 뷰티풀 뷰티풀? 응 그때 했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하하하하 솔직히 그거 더 원했어 또 뷰티풀 라이크 하하하하 히스 뷰티풀 라이크 나의 뒤에 서 있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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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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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 손이랑 했을 때 또 얘기했는데 그거 너무 싫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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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아 내가 다른 거였어? D.C.S.B.D.C. Yeah X word Yeah Because Because I love you I can 눈에 가득 참벼 나의 사랑을 낳아 전성 깊은 얼굴로 사랑한단 말의 Because I love you For my mind 아 이거 근데 진성으로 할 수 있을까? Because I love you For my mind 오 됐네? 까지도! For my life! Because I love you 드림캐쳐 응 네 Because 근데 고급이라서 높다 높죠 근데 전 돼요 근데 even BDC 노래 전부 다 듣죠? 그쵸 어 항상 이런 그 브릿지 딱 후에 막 아악! 있잖아 일단 이제 고음을 빡 지르고 나면 눈앞이 하얘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하고 이제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이들이었으면 항상 걱정하는 거 그 보이스 크래킹 되는 거 많이 났어요 저희는 아 왜? 네 진짜 많이 났어요 이번 것도 찬나는 빛 위로 이건데 찬나는 빛 이렇게 들으니까 가끔씩 이래요 진짜 다른 멤버들이 그거 줬고 웃지 않아? 그거 이제 앞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다른 멤버들이 이제 프래킹이 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아아아아 야야야야야 이러고 이제 웃으면서 특히 막 아리랑 그런 거 있잖아 라디 가서 라이브 하면서 아 맞아요 캠마교 캠마 있잖아 완전 쌩! 그때 진짜 저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 빅살이 잘 안 나는데 저도 굉장히 엄청 많이 해요 심지어 났었어요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그 너와 나의 공간 저번에 바로 encore 콘텍트 아아아아아 거기서 라이브 하다가 흐흫흐흐흫 아 진짜 살쪄 산산산산 이곳에 영원히 기억해 저희 근데 영원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흫흐흫흫흐흫 그..그럼 빅디쉬 노래 되게 어려워요 네 피네드를 좋아하겠지 아하 귀엽다 귀엽다 어떻게 할 순 없는데 이제 표정을... 넥스트 엽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 싸이뉴 페이스 개 웃겨 싸이란 거 해 고 시작 나 노래 몰라 unveil 드디어 디즈니야? 진짜 디즈니? 캐릭터가 슬픈 부분인데 인기맨 써서 불르잖아 엘사? 음... 저는 헬큐레스였는데 룰란 디즈니끝으로 안 봤어 어렸을 때도 파워레인저 이런 거 봐가지고 포켓몬 앤 파워레인저 엑스 네 시간 시간? 목소리 와 와 Yeah 뭐지? 아 잘했어 아 I don't know 아 wy қい ㄹ ㄹ ㄹ 머 ㄹ ㅹ ㄹ ㄹ ㅹ ㄹ ㄹ ㄹ ㄹ ㄹ ㄹ 왠지 이거 영상 나오면 그거만 캡쳐본으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 편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안돼~~ 다음은 Bad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해봐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aby My babies that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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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거 네? 나쁘지 않았어 어? 나 빼야돼? Vocal 연습할 때 Your process 옛날에는 발성 이런거 되게 막 시작하기 전에 30분씩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듣고 카피하고 그니까 워낙에 처음에는 기본기도 많이 배우다가 노래를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스타일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음 What's your favorite 약간 vocal style? 어... Like... Rock? Yeah, Rock and Army 근데 Rock은... 어... 아... 아니 제발... Heavy Metal 말고 하... 그거는 뭐... 이건 Heavy Metal 아니고 밴드북 보컬이었었습니까? 드랍 때 아... 배드북 보컬이었었습니까? 보컬이었어? 보컬이었어 타이버 보컬 데이지 막 그 이렇게 하고 방금 스모키 문장 해가지고 하... 그때 Emo였어? Emo? Emo? Emo 그... 약간 엑스 재팬 그런 느낌 아닌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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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그나마 낫다 나 여기 검은 줄 이렇게 쫙 있는 거 아니니까 넥스트 넥스트 하늘 하늘? 맞지 않아? 이게 확실히 게임하니까 머리가 굳는다 하늘 위라 그 아이즈원 노래 하나 있긴 한데 노래를 몰라요 제가 네? 너무 높아 네 뭐... 한 번 아... 아 참 미안 사실 이게 약간 하늘 알 것 같은데? 아... 스킵 스킵 하트 하트? 아니면 마음 마음? 아... 야 이거 큰일 났다 하헣 하우 마갓 인트 아... 어... 오우 오우 예 이게 19금안에 빨간 닿지 않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cg로 좀 한 번 cg로 bdc 노래 특충에 마음 있지 않을까? 마음 있어 있나 귀엽다 웨이팟? 순준이형, 마음 하면은 무슨 노래 같다고 가 trava? io? 아이유 선배님 마음을 들어야 돼 그 노래를 몰라 나와서 할래? 기억이 안 나 우퍼가 목에 있네 소년시 내 라이언stellen 라이빠 Jiren 필요 없어 바이 바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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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서진 씨인 줄 알았지? 와우 그치? 아니 잘해! 옛날에 연습 많이 했어 옛날에 나왔을 때 할머니 방이 1층이었는데 이러면서 할머니 너무 얇아서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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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넥슨 위로 위로요? 야 이거 위로 노래 진짜 많은데? 아이 잠깐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 하늘이랑 위로 더 있는데 문워크를 하늘 위로 둘 다 있잖아 하늘 아쉽네요 제가 다 몰랐어요 셋 다 나도 아는데 하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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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릴레이 댄스인 줄 알아서 준비되어 있는 그룹 하늘 위로 slides 뒤步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인데? 정준하님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사랑 앞에서 난 바보니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불렀어 그대로 고마워 ville 오케이! 마지막! 어? 마지막!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시간을 좀 줘. 기원을 딱 주고. 야 이거 다른 의미가 어렵다. 이거 뭔 노래 불러야 돼? 이거! Shoot the moon 잠깐만 그 부분 해줘. Shoot the moon bridge. Wherever you are, whenever you are 너와 나 함께 있다면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우리들만의 universe 마치 영화 속에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Shoot the moon 야! 익숙했나봐? 차 안에서 자주 노래 불러. 빛이시 노래로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담으면서 틀면 이제 아 연습해야지 이러면 이제 아 이러고 아 다른 거 뭐 부르고 아 이거는 근데 내 파트 밖에 모르는데 하핰 괜찮아 찬란한 빛 위로 낮을 내려 이 순간에 환상 속에 소플라이야 햇빛을 머금고 밤을 참고 어디는 없게 할 거야 하고 노래 좀 잘 하시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일단 샤라웃 투 여 프로듀서 오이오더블 오우아 아이유 아우 샤라웃 맞팔 해주세요 하핰 제일 좋아하는 프로듀서 님이기도 하고 제일 무서운 프로듀서 님이기도 하고 그래 왜냐면은 다음 노래가 어디까지 음이 올라가 있을지 몰라요 문 라잇 때는 이제 그냥 사비 파트 자체가 높았고 문 라이더일 때는 애들위브가 제가 했던 애들위브 중에 제일 높았어요 문 라이더위브 이제 이거를 이제 춤 다 추고 맨 마지막에서 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브레트 없을 때 왜요 비건 다이 밴트 후아이하고 이제 아아아 이거 또 제 파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근데 비디스에 문 워커 노래 많이 될까요? 좋은 거 맞아? 좋아요 저는 비디씨 정환이고요 아까 인사 안 했지? 네 인사 안 했어요 사극이 없더라 그냥 인사 안 하고 바로 시작해 버려가지고 그럼 지금 인사했어야 된다 앞에 가래 헬로 정환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네 비디씨의 보컬을 맡고 있는 정환입니다 키도 맡고 있어요 네 좀 많이 커요 제가 아 근데 나 분량 괜찮아요 이거? 괜찮을 거야 그냥 아 더 안 나와도 되 거죠? 어 진짜 좋았어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